여기는 반지층 분리형이구요. 화장실에 창문이 있고 여기서 이 창문까지가 2m90cm, 벽에서 여기까지가 3m60cm 나오더라구요. 이 문까지가 그리고 반지층이긴 하지만 불을 꺼도 되게 환합니다. 방도 크고 신축급이고 일련기약하면 500에 40에 관리비 9만원의 도시가스 포함입니다. 지금은 단기로 부탁을 해서 단기는 월세를 올려서 한번 보라고 해서 일단 단기는 거의 잘 안주니까 일련기약 500에 40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지층에도 밝은 그런 느낌 이렇게 반지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반지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반지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